이거 짬뽕 좀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뭐 꽃게랑이 되게 먹고 싶다 해가지고 편의점 투어였다 해가지고 아 짬뽕 겁나 먹습니다 갑자기 와 오늘 자고를 냈는데 임신했는 거 몇 개가 있나요? 아니 임신했으니까 밤에 갑자기 뭐 꽃게랑이 먹고 싶다는데 노래를 불러서갖고 안 시켰어요 시커면 여자들이 하도 반해가지고 이 놈은 여자들이 막 씻고 남겨보면 반해고 미친뿌더라고 좀 덜 씻을 거라고 니가 먹는 거 아나? 어? 근데 형님 여자들이 인상이 좋습니다 귀엽게 생긴네요 이런 거는 족까지 생겼다는 거라면서 형님 그래 족까지 생긴 어? 아우 연락이 연락이 막 씨발 막 손가락 빠지겠다 어? 손가락 빠지겠어 내가 왜 꽃게랑을 좋아하는 줄 아나? 손가락이 많잖아 빨리빨리 나는 보면 소주 2병이 정말 딱 정확해 이제는 야 옛날에는 한 병먹으면 죽었는데 어휴 형님 한 병은 형님 반 병만 먹어도 막 아 반 병 그래 그렇지 어떻게 보면 하나 찔러 지긴다는 그런 눈빛이 딱 나는데 2년여까지만 해도 응 많이 늘었어 술이 이게 술은 술로 늘린다는 게 맞는 말이야 수아라 있네 수아라 있어 수아라 있어 수아라 있어 근데 문 닿았으면 좋을 때는 뭐 뭘 하노 이사분 올 때는 빨리 보면 알거든 방긋방긋하면 문 열렸고 동시부포장에 문 다 낀 거거든 방긋방긋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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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간포요 최고의 행제반장 형이 지지고 동생이 버린다 형이 지지고 형이 지지고 인사 개밀해 미니 탕수육 하나 짬뽕먹 하나 종합 위버 하나 종합 위버 하나 종합 위버 하나 미니 탕수육 하나 짬뽕먹 하나 여러분 여기 진짜 맛집이랍니다 둘 다 안 씻었나 보고 물어보시는데 저 씻어봤자 뭐 틀려질 거 없잖아 나는 그게 아니고 여자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서 전 여자들이 가만히 놔두어서 안 씻었습니다 아유 뭐 씻어봤자 뭐 우리가 아마 솔직하게 호박이 죽어봤자 수박되는 것도 아니고 뱃습니다 입만 막 살살살 닦으면 되지 된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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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 놔두고 이랍니다 저 여기 왜왔냐면요 상훈이의 장현어리님께서 하진한 반지리라고 꼭 가보라고 왔습니다 아 그 앞을 형님 아 변이가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응 맞아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그런 거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네 네 네 네 네 네 고마워 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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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짬뽕을 먹으시오 네 오우 예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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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자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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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하다 다른 짬뽕지 못해 이게 짬뽕하네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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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는 마약하고 같은 존재다 좀 더 높이 응? 맛은 있는가 이거 음 음 맛은 있네 좀 살았네 아 아 아 아 아 우리 사이드인데 아 안두 서비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만두를 주지 만두를 잡혀서 그래 안 만두를 해 근데 옛날에는 보면 구음찜 서비스 잘 받던 게 만두잖아요 이게 이제는 만두가 안 나와 하나 응 그래서 원래 진짜 정말 진짜 짜장면이 진짜 왜 난 짜장면이 안 맞더라구 궁금한게 짜장면이 안맞더라구 국물 각자 할게 국물과 남은 박 깔끔한 맛이다 짬뽕이 국물이 골쭉하고 면 그런 맛이 없고 깔끔한 약간 대구 쪽으로 보면 골쭉하잖아요 골쭉하고 맵고 여기에는 당근 값 만든 것처럼 깔끔합니다 맛은 있네요 나중에 오시면 잠깐 깔끔하네요 진짜 깜빡 당근 섬에 당근 깜빡 당근 깜빡 당근 깜빡 설득 비지가 않아 여러분들 저는 마지막까지는 참고합니다 끈지않고 조금만 더 펴고